계속해서 인사이드 USA, 국내 경제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내년에는 미국 내 경기가 과연 어쩔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일단 다행스러운 경기 지표 하나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바로 실업률인데요. 지난 11월 미국 내 실업률이 50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내 11월 비노업 일자리 수가 26만 6천개로 급증해 실업률이 3.5%,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4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고요. 전문 기술직도 3만 1천 개로 늘어났습니다. 제조업 분야 보겠습니다. 5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는데요. 월스트 저널은 이번 일자리 증가와 관련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네럴 모터스 GM사의 지난 10월 장기 파업 종료 영향이 미쳤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오늘 발표된 일자리 보고서를 보면 미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가장 큰 우려 일부를 누구려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